보라고 칩시다. 고래 하이. 결국 이 게임 지르셨군요. 그러게요. 방금 탄 덱이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어 불었네요. 일반 몹을 좀 잡을게요. 일반 몹을 안 잡으니까 카드가 너무 없어. 에 물음표에서 전투가 있을 거예요. 아! 매콤한 수문인 팔로 감사합니다. 물음표 조금 있다가 갑시다. 계속 지금 계속 미끄러지는 게 오닥조닥 카드가 안 나와서 자꾸 죽는데 일반 몹 파밍을 해서 좀 카드를 뽑아놓읍시다. 그죠. 안 싸우면 카드가 없고 싸우면 피가 없어요. 걔도 프레츄에 그 왠전 프레츄 하나 씹을까 돛 거 사기는 순환댁이 제일 사기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제일 사기인 만큼 덱 짜기가 제일 힘들죠. 엘릭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타이미터를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타이미터를 만나게 됐는데 근데 타이미터는 미리 미리 준비해 가면은 나름 할만해요. 새로 나온 포션 인공물 하나 왔는데 그 그 뭐죠? 네 치약 만병통 치약이랑 똑같습니다. 대단원의 막은 약간 덱을 다 짜놓고 마지막에 올리는 느낌이죠. 사실 대단원을 쓰면서 이길만한 덱은 대단원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저주 카드라니 저주 카드 저주 카드 저주 카드 아니거든요. 방에 하나 들고 가죠. 킹해 와 여기서도 재련하고 프레체독지 단분 뭘 강화하지? 무력화 강화할까? 프레체부터 해봐야지 엘리트 매콤한 수문이 마냥 하세요 아니 여기서 집중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 잘해 주세요 여어 포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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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그죠. 지금은 쓸 수가 없죠. 정시 승리 포즐. 아 휘발성으로 바뀌었구나. 천상이. 직관적인 번역이긴 하네요. 직관성 중요하죠. 그러면 취약이랑 약화랑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취약, 약화, 허약. 요것들 구분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취약, 약화, 허약. 아유 레니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다 독재하고, 이렇게 하자. 취약, 약화, 허약. 요것들은 용어를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팽이. 아유 왜 팽이가 나와. 팽이. 아 몰라 연금할래. 빵구넣어야지. 엘리트 하나 더 잡으러 갑시다. 어... 제가 잡힐지, 엘리트가 잡힐지. 아무튼 파격 지워야 돼. 아무튼 파격 지워야 돼. 공감방감 공감방감 직관적이긴 하네요 어쨌든 저거 약 3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니 뭐야 왜 또 저 고개 파멸 맹독 맹독부터 넣겠습니다 이러면 아까 뭐해 뭐해 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가 없지 그래 왜냐면 네덕엔 드로우 카드가 없거든 공감방 같은 거는 조금 이상이라네요 이거 쓰면은 제가 졸라 세지잖아 공감방 공감방 아하 먹어봐 먹어야지 띠용 어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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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이라고요? 망단이나 이런거 안나오나? 아 이제 망단같은거 집어야죠 어차피 17장이라서 아잇 아 불쾌가 왜 나와 아 불쾌가 왜 나와 안 넣을게요 왜 이렇게 넣을게 없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필 맹독을 강화하니까 슬라임이 나와요 하필 맹독을 강화하니까 슬라임이 나와요 하필 맹독을 강화하니까 그래도 쉽게 잡겠다 우리 슬라임 귀엽죠 아 전자 누나 지금 꺼놨습니다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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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맹독을 강화하니까 이제 쟤들 다 빵구 질식사 할거고 끝났어 그러면 독도적으로 가겠네요 전자 누나 휴가 갔습니다 여러분 외형질 상점 안갈거야 상점은 나에게 똥을 줬어 아니 꺼져 도둑놈들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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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필요없다길래 어 리트각은 잘 모르겠네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7,4,28 어? 아드 잡아야겠죠? 이상한 욕심부리지 말자 이상한 욕심부리지 말자 네 외형질이라서 털린 돈 못 찾아요 아 아 괜찮아 난 사코스트니까 에너지 내게 어 어 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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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하나 들고 가죠 털렸구나 아 어 어 뷔 넵 엑소플라즘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추 잘 잡았는데 어 됐다 공격을 안하네 착해요 착한 아이에게 상을 둬야겠지 치명상 압독 집중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드로우를 보고 집중을 써야 되는데 드로우 카드가 없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하기가 힘든데 아 팽이 있지 팽이 쓸 때 집중 갓 카드잖아요 갓갓 카드 정신 수리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마 아 아 참 가스 아니 쟤들 왜 저렇게 딜 열심히 받지 포션 먹고 채우고 합시다 아 코스트 4개니까 너무 좋다 아 천천히 합시다 이거 포션 효과 다 받아야 돼 딜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야 수비 카드 야 수비 카드 하나 더 오케이 피 채우고 가야죠 피 채우고 가야죠 근데 다 못 채움 다 못 채웠어 어 에너지 3 불편 에너지 3 불편 에너지 3 불편 돈은 버리는 거죠 지금 고개가 드디어 나왔네요 튕겨내기도 지금 필요한 카드긴 한데 아 참가 아 아 아 아 0 성당 거짓 아 주풀거는 애가 선택받은 자에요 이름 되게 특이하시네 첫번째 몹 딜을 안받았다고요? 모르겠네요 어 8댐, 8댐, 16댐 돌리고, 무력화, 집중, 3개 버리고, 타격, 타격 아니, 아 와, K댐 승천구, 승천모드 칼질 멘탈이 승천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잘가라 타격 타격 제거 언제나 옳습니다 괸전이나 연금 연금부터 합시다 이제 엘리트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개노답 삼형제라면 약간 잡지 말까 엘리트 지금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죠 거기다 캠프도 없어 쭉 달려야 돼 거기다 캠프도 없어 쭉 달려야 돼 여기로 가서 상점 파밍을 하는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 몹도 저렇게 많은데 일반 몹이 저렇게 많냐 엘리트 가자 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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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가능하죠 지금 빡집중 최대한 집중 크 잘 잡혔다 되게 잘 잡혔다 계단원이 마기 영 영장에 잡힐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잡힐까요 그래서 그 전에 잡힌다에 500원 정도 걸겠습니다. 마스터 풀스텝은 충분히 쓰겠네요. 능숙한 지르기. 아 다 뒤졌어 꺼져 집에 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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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대장 죽었어. 근데 생각보다 엘리트 잘 잡았네요. 전자 누나 지금 꺼놨습니다. 검무 쓰죠. 근데 저거 플러스가 아니라서 되게 애매하네. 건무로 힘 스택 쌓으면 딱인데 지금 강화가 안 돼 있어서. 꽉! 유에이 엔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방해로 총매를 뽑아봅시다. 총매. 나 나와라. 아이 뒹겨내기. 근데 뭐 뒹겨내기 정도면 땡큐죠. 아니 드로우 볼걸. 드로우 포션 먹을걸 아우. 아하하. 이데. 아유... 아이고. managing погиб R&B.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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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몸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 둘 버리고 셋 아유 어지러움 아니 저거 저도 왜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놀라게 되더라고요 호구색 강화돼서 엄청 센가봐요 패치 노트만 봐도 강해 보이더라고요 아 독질러.. 아 잡았구나 피 채워야 되는데 와 집중투장 개꿀 타격 빠이 하나 더 잡을까? 턴종 킬 했으면 채우나요? 저거 언제 채우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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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호어? 어? 셰 미켓다 아 빡집중 빡집중 덱 정신승리 끝없는 정신승리 덱 야 이거는 타이밍 잡는 카드는 못쓰는구나 팽이 일한다 집중 또 나왔다 팽이 일한다 아니 프레츠 프레츠에 떡을 하겠습니다 탱이 돌아간다 탱이 돌아간다 탱이 돌아간다 쭉쭉 돌아 쭉쭉 돌리자 아 수고링 프레츠에 완전 쓸모프 줬는데 인셉션 덱 탱이 돌아간다 아우 현현현님 드디어 엔딩을 축하드립니다 튕겨내기 습시다 아드레날린 독지 독지 독지가 날려나 솔직히 1코스트 더 얻어봤자 정신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딜이 필요해요 끝없는 정신승리 해설로 나갈 수도 있다고요? 아직 김나성님 아직 김나성님 연락은 안왔습니다 킹 우유빛깔 킹나성 다리걸기 해명해달라고요? 어? 용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프리탐도 있어야겠는데 이거 프리탐도 있어야겠는데 나와라 나왔다 하하하 인셉션 도적 빡 집중 아 아 프레츠에 똥으로 하겠소 프레츠에 지워야겠는데 프레스페 아니 프레스페 꺼져 이제 흐릿함 같은 거 나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이미터만 나면 대기똥락 와 60대 아 프레스페 갑자기 각성했습니다 강메론님 어서오세요 2트라고요 미안해요 다음엔 1트 성공하겠죠 집중은 얻는 코스트는 똑같아서 지금은 강화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뱅이 돌아간다 그쵸 집중 조금만 더 있어도 계속 돌아갈 것 같네요 와 프레스페 일한다 몇 데미야 이게 90 91 데미인데 끝없는 정신 승리 덱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구독배는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약간 트윕 소리가 안 나네요 아 고맙습니다 우선은 응원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구독 밴 아닌데요 아닌데 아닌데 구독 왜 소리가 안 나지 아 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밴 아니거든요 아이딤돌 강폭이요 강폭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긴 강폭 팽이에서 나오면 개 쓸모없겠다 넘겨야겠다 넘겨야겠다 이거는 솔직히 검은 별 말고 집을 게 없는데 엘리트 좀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상남자 루트라서 들어갈 땐 마음대로 나갈 때는 아닙니다 여기도 두 마리 연속 여기도 두 마리 연속 있어 여기 옆으로 빤스런 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어이구 나이님 어이구 나이님 후우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맨앤앤좡으로 들어갈게요 아우 1개월 구독 고마워요 턴 와아 와 구독이다 구독 구도 구 도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벤 아닌데.. 벤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휴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자꾸 가시 때문에 위험한데 싱싱싱싱이님 골로검사합니다 그러게요 프리스체 가시 데미지 안 있는데 싹이네 집중하는 남자 오 오오오오 뭐야 이거 몰카야? 아 루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몰카죠 와 감사합니다 루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몰카지 이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개꿀재몰카 감사합니다 아 저거 팬티 아니거든요 팬티 아닌데 뭐야 뭐야 꿈이야 아 내 집중 집중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왜 탱이가 안 멈추지 이거 복선이었어 이거 복선이었어 구독 배지 중괄으로 바꾸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파트너가 돼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복선이 고마워요 구독 감사합니다 줄레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줄레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하 현현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럴수가 이렇게 구독이 항아리단 항아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로우 팬 아닙니다 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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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렙 풀가동 어둠이 저 하향 버그인 것들 와 포션 프레차 갈자구요 와 집중 와 아드레날린 편안하다 아 내 프레차 프레차 아직 살아있습니다 고개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 고개도 지금 필요없는 것 같아 초코맛 핫바님 펄검사입니다 아니 아 너무 집중했다 과몰입 죄송합니다 개빡집중 이제 코스트 안마르잖아 알프레차에 하나정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코스트가 말을 나렸거든 이제 코스트가 안 줄어들어 여기까지인가요 멈추나요 멈추나요 안 멈춥니다 이제 고개 지워야 되는거 아닌가 약간 고런 생각도 들구요 차라리 피니셔가 나와야돼 과집중 노후 지금 계속 들어오대는건 멈추지 않는 팽이 때문입니다 빗당태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면은 저주카드 잡으면은 조져요 여러분 저주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저주카드 나오고 갑분싸 될 수 있어 아니요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대단원이요. 아 예비가 왜 나와. 지금 유무를 머그.. 아 일단 엘리트 갑시다 일단. 아 이런거 이런거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거 이런거 저런거 들어오면은 탱이 못돌려. 음 빡집중. 알프레스. 예비. 핑렘. 집중. 터지면 안되는데? 고개. 나 나갔다. 칼집. 아니. 어지러움. 어지럽죠. 방해를 지워야되나? 칼집. 넌 왜 집중을 이렇게 해. 칼집. 밧줄 덱. 칼집. 방해 지울 돈이 없죠.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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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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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42댐 어 총매 나옴 맹독 집중 힘내 총매 총매가 이걸 이제 또 한 바퀴 돌리고 이거 마무리나 꼬챙이 같은 것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다가 또 전략가 나와서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겠지 과몰이 백 전략 전략가 나오지마라 어 방금 뭐 버렸냐 에이 전략가가 아니네 집중 집중 다 전략가 됐다 잘했다 이게 실력이죠 이걸 고개가 기가 막히게 인터셉트 하네요 아이스크림이 필요하다 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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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대가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빛이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제 마법이 당신을 소각낼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거 고개를 넣어야 되는게 저거 엘리트 잡다가 화상 3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고개 넣어야 돼 어 총매 이거 상태 이상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소심해야 합니다 고개를 안 넣으면은 숨이 턱 막힐 수 있어 팽이 돌아간다 어 연금 아 아 아 아니랬어요 아니랬어요 8딜 스노우걸 아유 제이더스님 제 제 어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팔로 고마워요 아 빡집중 저거 잡고 아이 너무 안이랬어 불격 공중제비 우리 제비 쓰고 드로우 좀 봅시다 팽이가 추가되면은 여러가지 문제로 막힐 수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로 막힐 수 있어요 악 허우퍼님 팔로 감사합니다 설치로 카드 넣어둔거 드로우 뺄 수 있어요 그래서 0코스트로 쓸 수 있어요 엎 ripping 아이비 Twitter 계속 되겠다 연고 연고 되겠다 집중으로 버리면 되니까 알 którego 연고도 나쁘지 않았을 것 아 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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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프리팜 이거 방해.. 방해해서 트롤링 안하면 되는데 그냥 아 악몽 땡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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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닌 말고요 어쨌든 방해.. 방해해서 트롤링 안했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3코스트가 저거 소멸이라서 다시 안 나오니까 턴을 왜 넘겨요? 잠깐만 집중 개꿀 집중 개꿀 조정자 죽여드리겠습니다 아니 1딜로 죽이라니요? 그러다가 화상 들어가면은 조질 수 있어요 3코스트가 전략가 아까 생성된 카드였어요. 제 덱에 그런 거 안 키웁니다. 근데 보스에서 전략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와 조정자 원턴킬 조진자 생강 쇠머리 항아리 와우 오집중 과몰입댁 오집중 와 망고 쟤들도 화상듣는 애들이잖아요. 쏠린다. 구경만 하다 죽게 될 것이다. 환영살인마 아니 환영살인마 너 트롤인데 응 연금 아이 그쵸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빡집중 환영살인마가 집중되면 중첩되면 그만큼 턴수가 늘어날걸요. 안쪽으로 빡집중 빡집중 아 굿 아 빡집중 아 올리브 아 빡집중 끝인가? 아이고 아깝습니다 원 턴 킬을 못했네요 프레스 트랙 1코 80댐 쓰냐? 1코 80댐 담배 떼 담배 떼 담배 떼 해시계 나왔다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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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떼 해시계까지 와 진짜 필요한거 다 나오네 수영 우유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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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타이밍 히터와 절대 안돼 안돼 돌아가 우와 도박치룬인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은성 왜 안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유 고마워요 은성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나오지 유료 논의 꿀꺽 아 단분싸 제가 기계음스름이요 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만 하거라 마이크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어 저거 방해가 트롤링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빼놓을게요 도박치룬인 아이 환영살인마 단분싸 단투? 됐다 아이 언팔이라니요 안돼 못가 아무도 못가 습 으흡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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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해 하나 지웁시다 아 방해 너무 무서워 방해 무서워 방해 다시 올거야 방해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방해 벤입니다 아니 타이미터가 꼭 꼭 타이미터가 나와서 갑분싸 해야겠어요 이대로 즐겁게 클리어를 합시다 타이미터 나오면 안 돼 아니야 타이미터 절대 안 돼 네 꼭 그렇게 분위기가 쌓여져야겠습니까 나이 작은 토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거머리는 원턴킬 나오겠구만 안 돼 이렇게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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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면 안 될까요 대머리 두피마사지 대머리 두피마사지 해식에 3번 덱을 섞을 때마다 코스트 2개를 얻습니다 아 도형님 권로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엔젤맨스님 권로감사합니다 아우 나의 작은 토끼님 권로감사합니다 아 개꿀잼인데 이거 드림캐쳐 전경기 봉중제비 아 대두 대머리 괴롭히지 말라고요 미안해요 전국의 대머리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검무 검무면 검무면 개이득인데 섹시 으 으 에으 덱 정말 세다 유독가스 지우자구요? 방해 방해를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타이미터 만나면 갑분싸 되는 거죠 방에 어디 갔냐 나와라 아 아 아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아 아 1128님 권로 감사합니다 잡고만다 카드 12장을 낼 때 마다 당신의 턴이 종료되고 시간포식자가 힘을 이었습니다 근데 타이미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높이격을 못해요 아니 빡집숭 아 프레스웹 풀 데미죠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 엄청 올라가고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긴 잡는데 높이격을 못해. 아 저거 이번 턴에 못 잡으면은 안 되는데. 이번 턴에 못 잡으면 제가 피를 채워요. 제발 공격 카드 됐다. 하나만 더. 아 잡았다. 오! 우후! 우후! 와아 프레츠하드 캐리 과연 창 와아 1183점 와 utens nerves 와아 와와와 와 1183점 와 사기 제대로 쳤다 사기 쳤다 방제 수정이요 몇 등인지 확인해보죠 해커래 아 1183점 심장이 꿈틀대면 피를 흘립니다 아 이거 보지마 가려 이거 잠깐만 가려 그러니까요 까마귀나 도나스였으면 높이격에서 했을텐데 하필 달팽이어가지고 흠 흠 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세계 7위야 연승 연승 7위 점수는? 아 점수는 21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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